snack 해외여행 와서 뮤직비디오 촬영하러 왔는데 날씨도 너무 좋아 네 풍선함도 너무 예뻐요 근데 지금 Set는 뭔가 유럽 같아요 하나 쳐다보고 있다가 아 걔한테 그렇게 얘기하면 되겠다 애지 근데 그 타이밍이 조금 빠르긴 해요 시작하자마자 바로 뛰어가니깐 눈을 보면서 아 이렇게 써야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기 조금 길게 가면 할 수 있을 거거든요 근데 제가 그 일반 영어 쓰는 게 진짜 안 예뻐요 그래서 제가 필기샷을 쓴다고 했었죠 사랑을 표현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메시지 전달하면서 강도가 들어와요 총을 저한테 견이는데 결국 꽃을 꽂고 그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 강도한테는 돈이 가장 중요하고 저한테는 사랑이 가장 중요하다 사랑에 대한 그런 메시지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아 살인배송 살인배송 사상자 한 명 저 오케이 컷 카메라가 올라왔을 때 시선 이렇게 딱 하면 되고 카메라에 나뉘면 아 올려준다 정도? 오케이 네 한 번만 바로 가시오 오케이 오케이 한 번만 마지막 마지막 네 오늘은 먼저 와야 Länder 이따ogy 이 애가 자랑 도망가는 마 border 버 positively 버 이제 проп가기가 등극적이 깐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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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깐 everytime 사랑은 정의할 수 없다. 하지만 털어뜨려 사랑은 정의할 수 없다. 사랑은 정의할 수 없다. 방콕에서의 GQ 촬영. 오늘 단지 씬이 마지막인데요. 오늘 저희가 찍은 씬이 정한이 형한테 사랑은 무엇이다. 를 전달하는. 네 맞습니다. 정한이 형이 사랑에 대한 해답을 사랑이 무엇인지 정한이 형의 생각은 어떨지 궁금하고요. 저희가 일단 저희의 마음과 생각을 일단 보내는 거잖아. 그렇죠? 저의 생각을 일단 보냈으니 정한이 형이 어떻게 보십니까? 각 멤버들을 어떤 사랑을 전할지도 궁금한데 사랑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자! 태복이 마지막에. 첫? 우리 둘은 11월 6일에 나온다는건가요? 첫? 두드期? 똑같은 컨셉? 두드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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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条8issanceеров 두드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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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니 12집 스크더필스 타이틀곡 뮤직비디오 촬영 현장입니다. 음악의 신 촬영 이후로 해외로 찍게 됐는데 날씨도 방콕 날씨 치고는 선선하고 바람도 많이 불어서 기분도 좋고 우승치 뭔데? 오늘 순간 친다. 오늘 순간 친다 뭘 친다? 메모 좀 친다. 우승치입니다. 5일 동안 진짜 대장정의 뮤직비디오인데 정환이 형이 없는 게 좀 아쉽긴 하지만 근데 또 그게 뮤직비디오 내용에도 잘 담겨질 거라서 또 그런 부분도 잘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면 일단 제대로 깨지 말고 한번 방송 한번 가봅시다. 네. 출연하우! 때리는 바짝 싱싱을 죽고 줘! 돼요! 너무 시원한데요? 너무 잘했는데? 구독자 박수! 축하! 축하! 뉴런 선을 맞춰서 앞에 특화 있는 상태에서 뛰는 장면. 뉴런 선 보다 강한 남자. 균입니다. 원래 이렇게 생겼어요. 근데 제가 찍고 나서 이제 N이 빠지면 러브 이즈고 되는 거예요. 어제 그래서 찢어지는 그 조치가 이 부분이에요. 근데 사실 조금 밑에서 보면 괜찮아요. 너무 괜찮아요. 나 가유. 맞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와이어를 저는 처음 타보는 것 같은데 생각보다 안 무서워서 저 겁이 없어요 진짜 이게 다 방송에서 보이시는 모습들은 다 캐럿들을 위해서 과장합니다. 저는 높은 것도 안 무서워요. 미니 12집 뮤직비디오 촬영 개인 컷을 마쳤습니다. 이번에 멤버들이 다 개인 컷이 많아서 또 뮤비가 어떻게 나올지 너무 궁금해요. 이런 위급한 상황에서 또 세레나한테 사랑이 세레나의 전환을 주시해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렇게 하고 너무 좋은데 좀 빨리 하면 되겠다. 붙이고 바로 빠지면 되겠다. 넷 오케이. 오케이. 살짝 숙이고 눈에 꼭 이렇게 해줘야 좀 더 저렴해 보일 것 같거든요. 너무 하나 안 되고 조금의 뉘앙스만 저렇게 편한 걸로. 잘 어울려 보일거에요. 한번 더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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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하셨습니다. Q. 제가 지금 계속 기다리는 신입니다. Q. 저는 계속 기다립니다. Q. 그 사람을 계속 기다립니다. 바로 당신을. Q. 이제 폐지하철이 됩니다. 그때까지 당신을 기다립니다. 데뷔되는 느낌을 제가 찍어봤는데 잘 나왔습니다. 나중에 기체 합성해드릴게요. 아 지나가는 거? 약간 타이밍이 좋으면 여기에 지하철이 지나가거든요? 그러면 좋겠다. 네. 네. 온다 온다 온다. 두경 씨 감사해요. 기다려주셔서. 고객님 기다려주셔서. 바로 받는 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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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로운 타이밍 미쳤어? 드로운 타이밍 미쳤었어 드로운 타이밍 미쳤어 드로운 타이밍 미쳤어 드로운 타이밍 미쳤어 정확히 어디부터 걸어 시작하면 되겠네 I can't go I can't go 시작! 박자 맞아요? 박자 맞아요? 이제 진짜 이스크림으로 해볼까요? 아 좋아요 이스크림 맞습니다 진짜 우와 빨리 해야겠다 진짜 거의 미쳤어요 랩을 구상하실 때 좀 더 빨리 먹어야 돼 너무 멋있게 먹는데요? 방금 아이스크림 먹는 씬을 찍었어요 감독님께서 노래를 받았을 때 랩이 없는 상태였는데 그때 그냥 제 파트가 될 구간에 씬을 구상하실 때 녹지 않는 아이스크림을 떠올리셨대요 근데 마침 제가 그런 가사를 써서 신기한 일화가 됐네요 내가 여기서 빠진 자에서 나온 상태인거죠? 맞아요 이거 옆에만 찍어서 이건 안 찍어서 웹웨어를 활용해보는 액팅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아 약간 이런 액 그래서 연기 나오는데 괜찮아요 아 아 아 아 여러분 비하인드 영상 재밌게 보고 계신가요? 오늘 침수가 되는 걸 찍는 날 아니랄까봐 비가 한바탕 시원하게 내렸고요 그 침수되는 차에서도 저는 굳건하게 사랑을 전하러 간다라는 어떤 그런 나에겐 사랑이 제일 중요하다라는 의미가 담긴 제 개인 파트를 찍었습니다 다시 시작 3 hola 006 가끔 노래를 할까봐 겁나 그 날이 오면 난 이런게 뭘까 yeah 3 망 RM 3개 많아 only last one 내가 바라나다 세상에 맞는 paradise 널 헷갈리겠지 않아 You know what I need is only you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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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은 흰색차를 위로 올라가서 내려왔다 다시 흰색차까지 네 맞아요 아 알겠습니다 Yeah 네 오늘 뮤직비디오 마지막 날인데요 오늘 개인 씬을 찍었어요. 제 개인 씬은 지금 보시면은 교통체증이 좀 있으니까요. 차가 정말 막힌 상황에서도 난 너의 마음을 전하러 직진한다. 그 상황 속에서도 너를 향해 달려갈 거다. 라는 좀 약 굳건한 마음을 담은 씬이었는데 감독님께서도 이제 저를 보면 그런 이미지가 생각나신다고 하셔서 저도 좀 잘 맞는 것 같아요. 빨리 가려고 하는데. 맞아 맞아. 약간 무서웠어. 봤는데 Only You! 하면서 내리는 걸로 할게요. 재밌게 촬영했던 것 같고 이번 뮤직비디오로 많이 많이 기대해주시고 촬영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hor Vlad 살아는 아프다. 아... 그래도 너에게 간다. 너무 걸리네요. 잘 보이잖아. 잘 보이잖아. 사고 나면 경찰 와야지. 근데 이제 진짜 왔네요. 모터바이 이렇게 타다가 사고가 나서 그래도 나는 다쳐도 너에게 간다. 사랑은 다쳐도 너에게 간다. 너는 나보다 더 중요하다. 나는 느낌인 것 같아요. 자, 액션! 네, 땡큐. 마지막 촬영 제가 마무리했습니다. 이제 한국 가서 노후 뮤비 남아있기 때문에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가 안 들어가게. 자, 한번 봐봐요. 봐봐줘요. 네. 오케이, 오케이. 아, 이치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저는 뮤비 촬영 현장입니다. 저번에 멤버들 태국 갈 때 저는 가지 못했어가지고 한국에서 따로 촬영을 하고 있고요. 편지를 쓰려다가 도대체 어떤 말을 써야 될지도 모르겠어. 속상해하면서 장미꽃을 바라보는 뮤비 촬영입니다. 오, 보냈네? 정돌로? 진짜? 오, 해요? 아, 아니야, 아니야. 아, 아니야, 아니야. 안녕, 선아. 따르르. 안녕하세요. 아, 이거 그냥 오신대. 고마워요. 이럴 때 거기서 오케이 그럼요! 전화요! 전화했어요 태국에 이어서 한국에서 이렇게 뮤직비디오 촬영을 하는데 오늘 날씨가 굉장히 덥고 좋습니다. 덥고 좋다. 좋지만 더워요. 또 지금 8월이기 때문에 저희 컴백이 10월 14일. 그렇게 기다려줘. 웨이 때 빛 같다고. 감독님께서. 저도 거울보면서 고생하셨어요. 2월 14일. 2월 14일. 2월 14일. 모두가 원해. 사랑도 운명해. But I only want you baby baby baby. I only want you baby baby baby. 너 없이 빛난 fame. 나는 원하지 않아. 너의 사랑 하나 그거면 돼. Baby baby yeah baby baby yeah. 추워. 그게? 주먹 Attual mutation 널 헷갈리겠지 않아 You know what I need 와, 탑수 파이팅! 네, 좋았어요 나 너의 사랑 하나 그거면 돼 바비바비, yeah 바비바비, yeah 그냥 됐어요, 동화 좀 돌려주시고 야, 그냥 들어올 때 이렇게 들어오는데 그냥 이게 이렇게 어... 여기 있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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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사이도 명예 나를 동생으로만 그냥 그... 뭐만 하면 그래 아니라고 하지만 너는 내게 오사 지금 원래 무대에서 하는 안무랑 또 다르게 원우가 마음을 저에게 싹 주고받는 그런 뮤직비디오용으로 진행을 해서 그렇게 진행을 해드리고요 지금 바로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우 파트에서 한 번 네, 저 이제 들어주세요 1, 2, 2, 2, 1 1, 2, 2, 2 2, 2, 2, 3 2, 1, 2, 3 이제 나의 셔페인 야, 이거 그거 썰어 그럼 이제 나의 셔페인 한 번 더 오늘, 김학영 수고하셨는데요 지금, 김학영 고마워요 바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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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엽네 아주 파이팅 오케이 하나 올게요 이렇게 가볼까? 올라 손정혜 풀량요정 오늘 뮤비 너무 고생하셨고 촬영을 이렇게 했는데 좋았어요 비 많은 촬영도 재밌었고 오늘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재밌었습니다. 태국에 와서 한국에서 촬영까지 너무 수고 많으셨고 이번 노래도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와해! 오케이. 고백하러 가는 느낌이요? 맞아요. 조금 더 퍼프한 느낌으로 퍼프한 느낌으로? 아 걸어서? 이렇게? 하고 식구 웃고 떠난다. 음... 네, 맨. 흐흐흐 밝게 아니라 식탁 식탁 네, 식탁 에이 네, 정해서도 줘 자 이렇게 수많은 날을 이제 고생을 해가지고 촬영하는 동안 모든 스태프분들과 멤버들 너무 고생했고 이 뮤직비디오가 정말 잘 나와가지고 또 기런들에게 새로운 힘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저는 그럼 안녕 거짓 없이는 맞춰봤어요 카메라를 안 봤으면 좋겠어요 거짓이 있나? 카메라를 못 맞춰봐 안 맞추다가 그때 맞추는 거 어떤 거 생각나요? 맞아요 그것도 멋있어 투명한 걸로 저희 세븐틴의 새로운 신곡 이건 러브 머니 페인 애정 안 한 곡이에요 어디 있냐만 개인적으로 굉장히 애정하는 곡이고요 음 좀 신나게 시원하게 들으실 수 있는 좀 다 같이 즐겁게 따라 부를 수 있는 그런 음악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좀 재밌게 들어주셨으면 좋겠고요 이 곡의 뮤직비디오를 지금 7회차 촬영을 했습니다 뭐 멤버들도 너무 고생이 많았고 당연히 스태프분들도 훨씬 더 고생을 많이 하셨고 정말 열심히 예쁘게 잘 찍었으니까 좋은 결과 나올 거라고 믿고 있고요 너무 고생 많이 하셨고요 여러분들 예쁘게 봐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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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